올해 노지 온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노지 온주 예상 생산량은 41만 8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.9% 증가했는데 제주시 지역의 열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한편 생육 상황은 최근 태풍 피해가 없었던 만큼 평년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고온으로 열과 현상이 발생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.